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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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생산을 올린 거라 어쩔 수가 없어. 야! 큰 걸 잡았어, 큰 걸 잡았어. 미안하다, 진현아. 진짜 미안하다. 그때 레이스 하고 싶다고 다음 오면. 숨어있다가 방울 소리 내리면 장난하네. 방울 장난 아니야. 야, 조국아! 어! 없냐? 없는데, 그 조국은 형? 아까 밑으로 가야겠다. 형, 지체했어. 누구 있어? 아이, 느낌이 여기 딱 숨기 좋은 자리야. 누가? 여기 누가 숨든. 여기 누가 숨든. 아이, 느낌이 여기 딱 숨기 좋은 자리야. 여기 누가 숨든. 근데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나 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나 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들아, 니네 여기 어디 있지?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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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국이 형, 종국이 형 가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거 없었으면 죽어버렸어 아까 여기 왔는데. 빨리 가세요 이렇게. 카메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빨리 가세요. 이따 여기 숨어야 되겠다. 이 안에. 야 이놈아. 야. 너 잘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결국엔 누구야. 내가 이리 살았나? 야 너네 좀비처럼 달려온다. 지금 좋아 이렇게. 왜왜왜왜.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야 돼 좋아. 야 광희야. 네. 나 너 좋아했거든 사실. 야 광희야 어쩔 수 없어. 대휘 한 번 봐줘. 아니야 나도 더 좋아하는데. 진짜. 나 진짜 요즘 대세잖아. 저도 대세고. 석주님도 대세해요 요즘에. 나 어쩔 수 없어. 나 한 번 봐줘. 아 근데. 야 형 춤을 출래. 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야 진짜. 형 한 번 봐줘. 형 한 번 봐줘. 형 한 번 봐줘. 아 괴리 형 한 번 봐줘. 야 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우리. 괴리 형 한 번 봐줘. 이 쌍이 최고야. 아 정말. 길부다. 됐어 됐어.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러밍맨은 노하우야. 아 근데 여기 숨기 좋은데 너 빠져라. 나 여기 숨을게. 광희 아웃. 광희 아웃. 광희 아웃. úa은이슬라 Señ formatting. 건가 predicting. 야, 우리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아웃 된다. 야! 야!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용아, 용아!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용아, 용아! 용아, 용아! 야, 용아, 용아야 어떻게 가야 해. 안eremony? ya, 용아야, 용아야. 야, 용아야. 자 용아암품은 뽑아ration 제 Volunteer.